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는 11월 5일 뒤풀이 방송 도시능력자, 첫번째 판 제가 글래디에이터 짱짱맨이었죠 두번째 판은 덕분에 어그로가 너무 많이 끌려서요 퍼, 퍼, 퍼블 당할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능력 추첨할게요 자 어, 갑자기 까먹었어 어, V8 스타트 자, 15분이네요 한분이 줄었네 자, 10분동안은 좌표를 안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능력 뭘까 뭐야 거식증? 이거 뭐야, 이거 싫어 아, 뭐야 아, 망했다 아하 마, 망했다 망했닷 마, 망했닷 아허 퍼블 예감 적중 퍼블 예감 적중 자, 한번 그러면, 인첸트빨로 한번 기대를 해옵시다 인첸트빨이라도 기대를 해봐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망했네요 자 인첸트도 안나오면 진짜 답이 없고요 그래도 그나마 인첸트라도 좀 잘되면 혹시 모르죠, 혹시 모르죠 퍼블은 안당할지 자, 한번 해봅시다 혹시 모르죠? 퍼블은 안당할지 오, 보호사 보호사 아, 망했다 오, 보호사 호흡삼 신수성 1 우와, 짱이야 어 오, 보호삼 가시 2 좋아, 인첸트는 좋아 인첸트는 좋아 칼만 아 아, 칼 한 번 더 할 수 있어 칼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칼만 잘나면 되는데 오, 오, 나이카 3 나이카 3 밀치기 2 좋아, 좋아 밀치기 2 좋아 도망갈 수 있어 어 아, 게임머도 풀어야지 어, 누가 여기다가 이거 던졌어 칼이랑 던졌어 이거 뭐야? 먹어볼까? 후진건가? 누가 여기 던졌는데? 이거 뭘까? 살충사 강타사 화염이 에이, 쓰레기네 쓰레기라 버린 거네 에이 자, 인첸트 나쁘지 않아요 인첸트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인첸트는 좋아요 아, 저 진짜 살충이 잘 붙어요 자, 인첸트는 나쁘지 않고요 일단 뭐 능력 있던 거 다 필요 없죠 지금 아 양동이 만들어야지 퍼블만 면해보겠습니다 퍼블만 면해볼게요 자 퍼블만 면하기 프로젝트 근데 이게 좌표가 떠서요 땅에 숨는 게 안 좋아요 그냥 좌표 찾아와서 허 후드려 패면 끝나요 별로 안 좋아요 땅 파고드는 게 이게 제가 마피아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좌표를 뜨게 해놨기 때문에요 네, 화염 있어요 화염 있는데 강타사 화염이에요 아, 화질 구리죠 제가 아직 베스트 BJ나 아이템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안되서요 1000키로밖에 송출이 안됩니다 어 그나마 모바일로 보시면 조금 화면이 작고 해가지고 보시는데 괜찮을 텐데요 PC로 보시거나 하면은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녹화를 따로 떠서 올려드리니까요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나중에 생방 끝나고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신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강타사 화염이 이걸 써요? 강타사 화염이 이를 쓰라고요? 그래도 날카가 좋지 않을까요? 아, 여기 나 쫓아와 번갈아 가면서? 그럴까? 일단 이걸로 한 대 치고 불붙인 다음에 날카로 쳐야겠다 오,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다 화염 쓰고 날카 야,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배우네요 저요? 블라인드 형 제 능력 블라인드입니다 짱짱 안 좋은 능력이에요 그냥 이번 판은 도망다니면서 퍼블만 좀 면해보려고요 일단 한 명 섭외 좀 해야겠다 여보세요? 단풍님 네 저 전판 보셨어요? 네 전판에 제가 어그르를 너무 많이 끌었어요 네 우리 우리 능력자에서만큼은 항상 연합 짱이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분 오셨다 오늘 한번 또 단풍 도티 연합 어? 싹쓸이 한번 가볼까요? 도티미 저 능력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거 봐봐요 도티미 저 능력 근데 그거 너무 랜덤이잖아 손모가지 그거 그거 못쓰는 거 거의 못쓴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는 그래서 왔다니 까다가 저기 한 칸 남으면 치려고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블라인드예요 네 우리가 능력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둘이 컨트롤빨로요 한명씩 한명씩 저번처럼 썰고 다닐까요? 썰고 다닐까요? 네 그러죠 어때요? 푸틀림까지 좀 섭외해야겠다 푸틀림 내가 저번 아까 죽여가지고 너무 미안해 푸틀림 전화 받으시면 우리 셋이 좀 해봅시다 아 저 퍼블만 면하면 되니까 지금 다 저 죽이러 올 거란 말이야 그것도 잡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푸틀림 아까 퍼블 진짜 죄송하고요 단풍님이랑 저희랑 셋이 우리 셋이 편 먹읍시다 아 저 능력이 좀 저 진짜 안좋아요 저 블라인드예요 저 미러링이요 미러링이요 아 미러링? 그러면은 미러링이시니까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셋이 팀을 먹읍시다 컨트롤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좋아요 어 단무지님 감사합니다 단무지님 겁나 고마워요 대학 등록금 만큼 고마워요 짱짱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뭐지? 자 어 그러면 우리 셋이 힘을 모읍시다 우리 셋이 뭉친다면 이길 수 있을 거야 탈강님 리봇 탈강님 안 들어줘 이번파 못한대요 아 그래요 마크가 아예 안 켜진대요 이제 맛이 갔대요 어 저기 한명 누구야 한명 보인다 아 단풍님이구나 푸틀님 일로 올라와요 1호요? 네 우리 셋은 진짜 뭉쳐서 아 저 죽이셔도 돼요 저 죽이셔도 되는데 진짜 재미를 위해서 우리 나머지가 다 저를 죽이러 올 거거든요 응 그니까 우리가 그 팀을 대항해가지고 짱짱 재밌게 하는거지 어때요 음 두팀의 건 뭐예요? 저요? 강타 4 화염 2 날카삼 밀치기 2개 있어요 그래서 화염으로 한대 치고 날카 날카삼짜리로 때리려고요 음 음 저는 모든 정보 다 오픈하겠습니다 아 블라인드 혹시 헷갈려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한대 쳐볼게요 네 일로와봐요 왜 안 쳐져? 아 무적시간이구나 아 무적시간이다 자 일단 마피아 키고 자 좌표 키고요 소희님 어서오세요 소희님 어서와요 마피아 이거 키면 인벤 세이브 뺐어요 뭐야? 아니 이거 상관없어요 아까도 켰잖아요 인벤 세이브 인벤 이제 죽으면 아이템 떨굴 거예요 날카로움 5에다가 밀치기 2 날카 5라고요? 5 안 뜨는데 날카 5 안 뜨는데 모르모르 하셨어요? 날카로움 4 아니에요 아 4 4 4 날카 4의 화염이요? 예 우와 완전 제일 좋은 칼이네 자 좋아 화염이 말고 밀치기 아 밀치기? 밀치기 좋아요 괜찮아요 날카 4잖아 저 날카 4에요 그냥 날카 4 한개 붙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칼은 좋아요 인챙도 괜찮 저 나름 보호 3개 붙었고 괜찮아요 저도 보호 3개 붙었어요 투구는 보호사 호흡삼 친술성 1 갑옷 보호삼 가시 2 바지 보호사 가벼운 착지 화염으로부터 보호 부츠는 아 소희님 감사합니다 소희님 짱짱 고마워요 대학 등록권만큼 보호하여 겁나 고마워요 매우매우 고마워요 짱짱 너무너무 고마워요 짱 저 모자마 원거리 보고 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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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보호 3 아 소희님 감사합니다 소희님 또 해야겠다 짱짱 고마워요 겁나 겁나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대학 등록권만큼 고마워요 대학 등록권만큼 고마워요 자 여러분 덕분에 재밌는 리액션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고맙습니다 여기 좀 부셔 놓을까 무섭다 일단 저기에 그 알죠 보헤미안 인생게임하는 친구들 지금 막 팀이야 조심해야 돼요 아 벗은 단무지님 고맙습니다 벗은 단무지님 짱짱 고마워요 겁나 겁나 고마워요 대학 등록권만큼 대학 등록권만큼 겁나 겁나 대박 우왕뿌왕 고맙습니다 또 누구오나 저거 뭐지 토르 같은데 그쵸 소리들리는거 천둥소리 들리는거 토르 한명 계시던데 토르가 굉장히 아프던데 토르 막 쓰시네 그러게 또 저분 그거 아이가 수직굴처럼 쿨터 아 수집 수집 자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습니다 저희끼리만 안 때리면 돼요 네 저희끼리 때리지말고요 한명씩 각계격파하러 갑시다 자 일단 좌표확인하자 1분 남았으니까 우리랑 붙어있는 사람들이 누구있는지 확인해 우리가 107에 239거든요 그.. C.. 어 CH님 가깝다 CH님 가깝고 XP님도 백 백백차이 오케이 일단 CH님이 제일 가까워요 아 이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 자 제가 처음으로 강태를 하는 시청자가 생겼네요 제 방송 첫 강태네 어 저런.. 저런것만 아니면 제가 뭐 강태 안하죠 첫 강태가 나오잖아 5초 제 방송 역사상 첫 강태를 장식하셨다 와 저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죠 자 우리 겁먹을거 있나 어 저기 한명있다 저기 저기 위에 뭐야 맥도날드? 맥도날드 쪽에 한명있어 가자 가자 어디있지 맥도날드 위에 자 둘러싸 둘러싸 1분 남았어요 첫 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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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우리 나만 퍼블 안당하면 돼 저 어떻게 올라갔지 지금 시작됐죠 아니 아직 안됐을걸요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무작위 해제됩니다 떴어요 오케이 아이 아이 몽님이신데 아 그래요? 아 점퍼다 점퍼 아 점퍼구나 아이 몽님이시다 뒤에있다 뒤에 나 보여요 나 보여요? 뭐야 뭐야 번개 터졌어 토르 같은데 나 보여요 나? 저 뒤에 어디계세요? 어 나 어디있는건지 모르겠어 지금 어디요? 저 하얀거 뭐야 아 뭐야 저거 어 어디야 다 어디야 안보여 안보여 뒤에 어 다 어딨는거야 아 얘 먹냐 날아다니지 뭐야 자꾸 터져 어 아이 몽님 일단 빼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심해요 저 팀 어디가셨어요? 어 저도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순간이동됐어 그런 능력이 있나? 트랜스볼 어 나 갑자기 이상한데로 왔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일단 좌표 뜨면 제가 찾아갈게요 네 네 아무것도 안보여요? 네 아무것도 안보여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어디야? 자 일단은 좀 둘이 어디 숨어있던가 해봐요 지금 둘이는 좀 위험해 능력이 없어서 일단 우리 살아남아야됩니다 어디 숨어봐요 다른 분들은 어디있지? 토르가 토르 능력자인가 자꾸 어딘가 능력을 쓰는 소리가 자꾸 들렸는데 뭐야 어 나 또 떨어졌어 나 맥도날드로 다시 순간이동됐어 뭐야 어 나 맥도날드로 다시 순간이동됐어 뭐야 어 나 맥도날드로 다시 순간이동됐어 또 또 뭐 어떻게 된거야 어 신기하다 도티님 어디에요? 아 선행님 감사합니다 선행님 짱짱 너무너무 겁나 겁나 우왕뽕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맥도날드에요 맥도날드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다 와 터블이 안나오네 터블이 나오면 그냥 터블를 요구했는데 그니까 아 자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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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랑 가까운데 찾아야돼 143150 CH님이 아직 가까운데 그러네요 저분이 그건가봐 번개쓰잖아요 CH님이 토르예요 토르예요 여기 근처에서 자꾸 번개쓰잖아요 여기 있는거 같애 이 근처에 저 잡혀 찾아가자 CH 109 82 109 82 마이너스 109 마이너스 81 자 마이너스 109 마이너스 81 오세요 다 근처야 근처야 마이너스 109 마이너스 82쪽 마이너스 82쪽 잠깐만 81이면 이쪽이네 이쪽으로 가야되네 어디있는거지 어디서 분명히 나를 보고 쓴거 같은데 마이너스 109 82쪽이다 이쪽이에요 여기있다 보인다 보인다 어디야 어디야 나 따라와요 나 따라와요 지금 옆에 무슨 건물이에요 여기 아이디 보였어 아이디 보였어 저기 누구 계신다 오 아이디 보이죠 아이디 보이죠 오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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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했다 아니다 코마님이다 코마님 코마 코마 오 뭐야 파여있어 오는길에 조심해요 땅 밑에 아이디 보인디어 xp 몇 xp 몇 아 그래요? 그럼 그거 따라가요 땅속에 있으면 죽이기 쉬워요 아 그쪽인가보다 자 쫓아 아싸 불 붙이고 불 붙이고 불 붙이고 죽여 불 붙이고 죽여 자 불 붙이고 죽여 아싸 죽였다 아싸 죽였어요 죽였어요 한 명 죽였어요 뭐야 이분 금불렁 뭐야 죽였다 아 별로 좋은게 없냐 금불렁 왜이렇게 많아 이분 그니까요 밀치기 2 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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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철바지에 보호보고 막 그래 오 좋아 옵션이 짱짱 보호삼 가시가 좋아요 보호사가 좋아요 보호사가 좋아요 보호사가 좋죠 그래요? 가시는 뭐 뭐 오 자 찾으러 갑시다 푸틀림 푸틀림 우리 이쪽으로 가보자 좌표 좌표 뜨는데 찾아갑시다 제가 코마님 한 명 죽였으니까 퍼블은 면했어 우리 저..저도 한 명 죽였어 네